세홍이와 함께 임패스 알아보기 9월 10일부터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 대상으로 임패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세홍이와 함께 임패스 같이 알아보아요. 임패스는 엽을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웹스토어에 임패스 검색, 임패스 가입시 어울린 대형 우려 그리고 최대 5만원의 부품비가 지원된다는 사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임패스 하나면 돼 두루 타고 이은버스 무제한 즐겨봐 임패스 손에 들고 맘껏 떠나보자 세종부터 대전까지 모든 게 쉬워져 임패스 덕분에 일상이 편해졌어 임패스 세종시 대표 야경 명소인 임다리 임패스로 얼린 타고 여행하고 바로 타는 비일트 세종버스도 임패스로 편하게 여행하기 이은버스도 임패스 앱에서 쉽고 빠르게 호출 임패스라면 미술관 관람도 재밌는 공연 관람 또 너와 나의 세종축제도 모두 즐겨보세요 임패스 하나로 이 모든 게 가능해요 임패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여러분도 세종시 임패스 곡 한번 경험해보세요